영광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명함을 한 장 먼저 띄웠어요 딱 보면 아세요 오른쪽에 서 있는 게 라이파이에요 라이파이라고 만화 주인공입니다 미국에 슈퍼맨이 있듯이 한국에도 옛날 라이파이가 있었어요 1959년에 이 책이 출간을 해서 한국을 아마 한번 휩쓸었던 한국 최초의 SF 만화입니다 그거를 그렸던 김산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다큐아티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함에 다큐아티스트라고 하는 건 다큐멘털이죠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옛날에 사진이 없잖아요 세계를 많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선진국에 가면 그 나라 역사들이 잘 그려져 있어 그건 뭐냐면 사진이 없어서 그럽니다 옛날 나폴리온이 그 말을 타고선 딱 근사하게 알프스를 건너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프스를 건넜을 때 나폴리온이 당나귀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걸려서 발부를 떨면서 갔는데 그림에 보면 그렇죠 그림 한 장이 불란소서의 그 영웅을 얼마나 우영있게 그려내는지 세계 일본가도 그렇고 영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에 모든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역사화가 별로 없고 제일 첫째 그 다음에 역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많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림들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보는 눈은 우리 홍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대한 설명을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는 관점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역사를 봤느냐 따라서 역사가 달리 보여요 여태까지 이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다릅니다 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강단사학에서 부르짖던 그런 역사는 다 발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남이 연구한 걸 들여다보고 또 벗겨서 자기 의견 한두 개 더 거기다 넣어서 책을 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럽니다 너무 헐뜯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내가 가서 보니까 틀렸어요 가서 내가 보니까 틀렸어요 남대문 문주방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을 보고 제일 처음에 내가 가고 싶었던 데가 청천강이에요 옛날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에 정말 을지문독이 그 많은 사람을 매몰시켜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배우고 배웠는데 실제 가서 강을 보니까 그 강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때 말하는 살수 이런 강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지 있었는데 역사에 기록이 있으니까 있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안방학자들이 앉아서 남의 책 들여다보고 쓰는 바람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죠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우셨어요? 우리나라 부여 있잖아요 부여에 졸본부여 있습니다 졸본부여가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한자 뜻풀이하고 앉았거든 한자의 뜻을 풀다 보니까 졸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국의 뉴욕의 뜻이 뭐냐 뉴욕의 뜻을 알고자 하면 요크를 가봐야 돼요 아 요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새로운 뉴욕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졸본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냥 한자로 졸본이라고 써놨으니까 거기에 한자 뜻풀이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봤어요 실제로 졸본이 어딘가 싶어가지고 키리키스탄에 가서 그 호수가에 있는 옛날 철본 아니에요? 그 철본 사람들이 부여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바이칼을 거쳐서 흥안영까지 와가지고 거기다 뭐 세웁니까? 홀승홀 태우고 비류 호수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평이동 지명이동을 해왔으니까 졸본이에요 우리나라 요새 이릅니다 집안 집안 그러는데 저 집안이 중국에서 말하는 집안이 우리 한국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국내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국내가 집안이죠 그런데 집안을 중국식 발음으로 한다고 찌안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국내와 집안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국내는 중국말로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집안이라고 하면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말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발음하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현장 가보니까 달라 전부 다 달라 우리 앞에 홍영기 박사 계시지만 이분은 일본에 그렇게 사시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있잖아요 본 것하고 우리가 막연히 상상한 것과 아주 다릅니다 그 많은 조술하신 걸 내가 봤고 나도 봤어요 읽고 감명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역사의 현장을 내가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는 옆집과 옆집이 서로 저 동네에서 강 건너서 산 넘어서 뭐 했는가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요새처럼 드론을 띄우든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달라 왼쪽에 있다고 한 것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다는 게 뚱뚱하게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한국의 학자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써요 쓰고 학위를 받고 막 발표를 하고 자기 의견이 틀리면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역사를 보는 법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지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김성호라고 하는 지리를 담당했던 그 학자 한 사람은 엉뚱하게 비류백제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역사를 지리적으로 풀어냅니다 지리의 수로를 풀어내고 강단사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역사 박사학위를 얻어요 기역국 역사학과를 공부를 해서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애 씁니다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가서 보고 온 사람 그게 실증 아니고 뭐가 실증입니까 그래서 이게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서 보고 내 눈으로 만져보고 정말 그런지 거리 재보고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많은 역사 사실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과 왜 가보니까 아니더라 철본이 뭐 그런 뜻이 아니더라 내가 정말 가서 보니까 철본이 여기 있었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다큐앗을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다큐앗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있었던 상황을 그려서 사진처럼 재현해서 현재 사람들이 기록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어떤 장군이 X 장군이 말 타고 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 타고 갔구나 그런데 다큐앗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탔는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그 당시 몽곤 말인지 저 서양의 서양 말인지 한국에 있는 기록화들이라는 게 다 뭔지 압니까 경마장에서 뛰는 서양 말들을 그렸어요 한국 옛날 장군들이 그땐 그런 말이 한국에 없었거든 그럼 왜곡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막 아무 화가나 자기네 동네 화가들 시켜서 그려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게 역사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익고 익으면 논문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한 장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단군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전부 다 어느 도서 한 분 산에 영감님 떡하니 앉아계신 그분만 생각하는 게 그분만이 유일하게 한국에 알려진 단군이거든 단군이 그렇게 생겼을 수는 없잖아요 시작부터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고 만지고 역사를 보고 실제 외도 날씨도 보고 다 이런 걸 볼 쪽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이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의 기상을 아주 맥시멈 드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화가들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상징하는 우리 호랑이 왜 우리 민족은 봉황이죠 그러니까 봉황이 백두산 꼭대기에서 날고 뛰는 이런 기세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개천지절이라고 써놨는데 옛날부터 내가 주신제국사 25년 동안 내가 그림으로 그 역사에 기록화를 많이 남겼어요 미국의 미국이라니 우리 서양 그림들을 보면 다 무슨 옛날에 아당과 이브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라고 아당과 이브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청지찬조이기 그런 걸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민족 태초의 마고주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마고주신을 내가 다시 그린 거 이게 미술가들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미술가들이 보면 신라에서 금관이 나왔다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에서 금관이 나왔다 그럼 가서 봅니다 가서 보고 만져보고 그런데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신라로 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런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이 이동해 온 거지 이 말은 내가 계속할 거예요 한 민족이 이동하면 그 민족의 문화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물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미국 가서 쌀밥 먹잖아요 우리 식으로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걸 그 과정을 실제로 가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파견 한인 한님이죠 우리 발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실 때 앞으로 읽으실 때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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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에 뜻풀이 하지 마십시오 조금 아까 내가 무슨 국내성을 갖다가 국내라고 읽지 않으면 아예 읽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한자 뜻풀이 한답시고 찌안 우리말로 집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집안 그러니까 국내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걸 왜 찌안 이런 식으로 발음해가지고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그러니까 제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우리 발음이 뭔가 우리 옛날 발음으로 뭐라고 했나 그것부터 봐요 여러분들 다 역사학자들이시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면 딱 보면 한국의 옛날에 무슨 역사책에 나오는 그 많은 한자 뜻풀이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뜻으로 빠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한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옛날 소리말로 했을 때 소리말로 어떻게 소리라는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집에 보니까 거기에 개동이라고 있어요 대나무와 같다 그래서 대쪽같이 대나무와 같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기다 써놓은 거 난중일기에 써놓은 건 개동이에요 우리 발음으로 개동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개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역사가 뜻밖의 너무나 쉽게 한 줄기로 풀려요 우리 옆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은 뭐예요? 한은 크다는 뜻이니까 큰강 그 소리 아닙니까? 큰강 우리말로 큰강이에요 큰 물, 큰강 그걸 갖다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큰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한이라고 써죠 그런데 한이라고 하는 걸 한나라 한자로 써요? 그럼 한나라 강이 되는 거예요 한국식 소위 강단사학에서 읽는 한강을 한나라 강이 됩니다 한성은 한나라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 역사 왜곡이라는 게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말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한자가 나오더라도 소리말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대입을 시켜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일본말이고 영어고 중국말이고 다 풀립니다 한마디로 풀려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김산호 같은 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나는 모든 역사를 한글로 읽습니다 한글을 읽으니까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다시피 옛날에 이게 기록화예요 옛날에 이런 왕들이 고시리 왕 이런 왕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중국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요새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잊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모든 왕들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왕은 없습니다 오늘날 일본에도 일본 천왕은 제사장이에요 일본을 다스리는 건 쇼군들이죠 요새는 총리가 하지만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행색과 하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덮어놓고 왕이다 그래서 멸류관 씌우고 멸류관 써요 나중에 왜 멸류관 쓰던 시절이 유행할 때는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절 이 시절 저희 말하는 한국 시절 한국의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는 나라가 아니죠 크다는 뜻이지 민국이 나라입니까 민국은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한족이다 한민족이다 한이 우리다 그런데 한은 무슨 뜻이냐 하늘은 제일 큰 뜻은 하늘이고 하늘을 한이라고 하죠 하늘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뜻이죠 한길 뭐 이런 거 또 한이라고 그러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 중에서도 커한 큰 한은 뭐예요 대왕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칸이라고 안 합니까 징기스 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징기스 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우리 우랄 알타요의 어근을 둔 뿌리를 둔 그런 말에 그 파생돼서 나오는 얘기 또 변형된 얘기들이구나 어근을 다시 찾아가면 다 풀려요 이상스럽게 풀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석재인 이제 환인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한님으로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발음은 한님 한님이 뭐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은 있을 수 없고 일본 천왕이 하늘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천왕 같은 개념입니다 한님은 우리는 이 하늘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그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아까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유태인들이 이 자기네들은 갓 추순 피플 이럽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자기 민족은 특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을에 신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신의 자손이야 바로 천손족이잖아요 천손족이 신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뭐 헤매죠 동양에는 중국과 일본만 있는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힘을 제가 지금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논아주신 책 속에 제일 앞에 제가 외의 실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에 나타나는 얘기를 내가 다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있으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그리고 또 나중에 나중에 또 순서가 되면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황제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들 우리의 제사장들이 움직여가는 거 옛날에는 제종일체 아닙니까? 제사장이 왕이지 뭐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의 우리 하늘나라 한국의 7세까지 모든 영정을 내가 그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해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배달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게 황제제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 나라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거발한 이렇게 됐어요 거발한 이게 한자로 써 있는 거죠 거발한 내가 읽기는 거발한입니다 크고 밝은 임금이에요 한은 우리 우리가 한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걸 읽으면 아 거발한 한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자로 한자로 썼던 거는 그게 유일한 표현 방법이니까 한자라고 썼고 실제로는 아마 우리 민족은 크니까 거발한이라고 읽었겠지 우리는 밝은 민족이니까 태양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밝은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달한국으로 넘어 들어와서 배달한국으로 넘어 들어와서 이제 황제들을 47대의 모든 황제들 내가 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18대 한웅까지 한웅님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하시던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딱 보면 치우천왕 동두천왕이죠 우리의 동으로 된 머리에 철로 된 이마 그리고 우두천왕 아닙니까 그래서 소처럼 솟불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치우천왕 이것이 바로 다큐왓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글자로 표현돼서 북글씨 잘 쓴다고 될 일은 아니죠 이것도 우리 치우천왕의 용맹스러운 모습 나폴리엄만 용맹스럽고 징기스카만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도 이런 이런 천왕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죠 이거는 자기 81형제들을 거느리고 중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하는 작전회의 작전회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탁록에 가서 그 시점에 실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리고 그 입지적 조건을 봤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누가 그렇게 썼더라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게 그림을 봐도 이게 탁록 대첩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중화족을 아주 대적으로 물리치는 이런 장면 그림 한 장이 얼마나 큰 프라이드 자존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는 이런 그림 한 장 그려놓고 굉장히 혼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 김산호 없어져도 그림이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 자꾸 자꾸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글을 줘도 이 사람들이 안 읽어야 애들이 그림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남겨놓을 게 힘은 들지만 이게 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게 6m 7m가 넘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굉장히 만족해 저 양반이 나를 이 세상에 한국에 보낼 때 이거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것 어때 그래서 이건 내 팔자구나 어쨌든 기분 좋죠 이게 우리 치우천왕이 헌원 헌원 황제 무릎 꿇려서 지금 항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건 18대 한웅이에요 배달 18대 한웅님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웅료 황비 이분은 웅료 황비예요 이분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고뭉자를 써놨어요 이거 옛날 기록이니까 그렇게 써요 나 혼자 너무 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웅료 황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뭉자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누구예요 한웅이에요 웅이라고 하는 건 스승이란 뜻입니다 우리 옛날 말로 한웅님이 큰 스승이라고 하시는 스승님의 부인은 이 스승님의 부인은 웅녀예요 웅 그분의 부인이에요 고음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책상 안방학자들이 글자 뜻을 보니까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곰여자가 됐고 곰여자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다 곰새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때 우리 역사가 풀린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부인인가 누구의 가문인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만천성이라고 써놨죠 만튼싱 이게 어디냐면 연변에서 한 한 시간 거리인가요 그럼 이런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게 뭐예요 웅녀예요 웅녀상을 산에다 만들어놓고 그 산 전체에 이런 고음도 만들어놓고 옛날 전설도 만들어놓고 이쪽 큰 가운데 가운데 서 있는 건 저예요 옛날에 내가 내 모습입니다 한국에는 웅녀상 하나 제대로 없죠 우리 저 당군상 하나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시죠 자기들 마음이 안 맞으면 다 부시고 다 짓밟아 놔야지 우리 역사에 귀중한 거 소중한 거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만주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안 갖는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중국에서는 자기네 역사입니다 이제 아세요 우리가 버려 우리 지금 당군을 버리고 있어 우리가 버리니까 중국에서 그럼 우리 거야 지우천왕을 우리가 버리면 중국이 다 가져가요 다 자기네 역사인지 중국의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웅녀 황비의 옛날 모습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녀 아닙니까 여전히 그때는 모든 이 세상의 조화가 다 하늘 속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지금 호랑이 데리고 앉아서 이 사람은 자기는 먼저 또 여자가 됐어 이제 우리 조상이 됐고 호랑이는 아직도 뭐 마늘이 싫었는지 덜 먹고선 지금도 호랑이 짓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거에 이제 내가 본 제가 본 한국의 표준 얼굴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모죠 우리 아마 가장 성모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표준 우리 성모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단군의 탄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 서양 화가들이 수만 장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단군의 탄생 처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감격이 감격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단군도 어디서 태어났지 처음부터 우리 솔고님이 그린 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 도인 하나를 그려서 단군에 대한 모든 인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단군은 정복군주예요 만주를 통치하고 전체를 정복했던 대군주입니다 여기 단군의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군 어렸을 적에 산에 백두산에 데려와서 거기서 쌍무지개 뜨는 거 보이죠 이런 전설들을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서양의 명화들도 거의 전설이에요 비너스 탄생도 전설이고 머큐비트고 다 전설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전설이 그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얘기거리로 하고 전설은 다 무시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훌륭한 문화가 됩니다 이것이 정복공주 제가 그린 단군의 모습이에요 단군천왕이 드디어 만주를 통일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중간에 수십 장의 그림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당군이 정복을 만주통일을 끝내고 백두산에 올라서 대한제국을 여는 거죠 당군조선 보면 이게 우리 해모슴 머슴이라는 게 머슴아 그 소리죠 머슴아 머슴해 머슴아 남자를 얘기해 마 남자가 머슴 해모슴 해의 자손 입니다 해모수 해모수라고 썼지만 우리 발음으로 해모슴 해모슴이 하늘에서부터 오룡고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용을 끄는 마찰을 타고서는 용마겠지 용거겠지 지상에 내려와서 가리켜서 부여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전설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보면 고리가 있고 제재알이 있습니다 제재알 그 옆에 홀슴골이 그 비류 홀슴골 옆에 꼴이라고 쓴 그 고기가 변경이에요 지금 이쪽은 만주고 그러니까 중국이고 저쪽은 저 파이카루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은 몽골 그렇죠 몽골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여족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얘기할게요 부여족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부여족에 또 다른 이름이 왜예요 왜 우리 외놈외놈하는 왜 일본 왜 왜가 부여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저기 왜자가 써있잖아요 이것만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왜자가 써있잖아요 외를 사전에서 오늘 가서 당장 찾아보세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 이름 왜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왜 그 소리죠 그런데 그러면 나라 이름 왜 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나라 왜가 외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쓸 수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외라는 게 그럼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뭘까 위예요 위 위 우란 말이죠 우리말로는 위나 우나 같은 뜻이죠 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 하늘 천 하늘 천 아니면 높을 꽃 같은 뜻이에요 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외족이라고 하는 건 높은 민족 하늘 민족 위가 위주 외가 아니라 위다 위족이고 부여족이 처음부터 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논문에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위가 왠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아마 잘 설명해놨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그런데 역사에는 이렇게 한자가 많습니다 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위도 위예요 또 그 밑에 우이라고 썼죠 한자로는 두 자로 우이라고 썼지만 우리말로는 위예요 우나 이나 합치면 위예요 우리는 소리말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한자로 뜻을 보지 말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게 무슨 위예요 이것도 위죠 조조나라 위 아닙니까 부여족이 내려오다가 흥안영에서 갈라지죠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우리 지도를 북으로 보놓고 왼쪽으로 간 사람은 중국 북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어디로 옵니까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데 북경 쪽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가 뭐예요 위예요 위족들이 제일 끝에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서 거기서 중국 한나라 황제한테 조공 바치고 옥세를 하나 받았죠 1700년대 일본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보세요 한위 노국왕 한은 한나라에 속해 있던 놈이라 그 소리겠고 위예요 위 일본을 한위 이거는 옆에 인변이 없으니까 뭐 외라고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위지 그러니까 위가 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죠 여기서 한위 노국 노라는 게 노예 노자인데 이게 중국놈들의 나쁜 습관입니다 지들 빼놓은 다 오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노예 같은 나라 왕이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 사진들이 하도 흐리고 저거 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1mm의 거짓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요거